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6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.25% 상승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.03% 하락한 하루였습니다. 자 투자자별로 보게되면 외국인 마이너스 89억 그리고 기간 950억 그래서에서 매도했구요. 자 외국인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5억 기간 마이너스 16억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자 그나마 오늘 선물이 좀 붙들어졌다. 2949개약 외국인 선물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 자 프로그램 매수가 초반에 매도로 잡혔다가 자 10시 인근을 기점으로 974억 정도로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도 지수 견인하는 데 좀 역할을 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먼저 오늘 보시면 여기 저항권에서 상당히 초반에 좀 밀렸었는데 저는 채팅방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자 일단 2400을 잘 지켜야 된다.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급하게 밀렸는데 들어올리는 모습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 이거 어저께 미국장 상승한 것 보고 상방으로 쫓아오는 선물옵션 투자자들을 잠깐 죽여주고 자 그리고 제 갈 길 좀 가지 않을까. 그리고 그것은 선물 매수세가 좀 잡혔기 때문이고 여기를 주목하자고 그랬거든요. 여기만 딱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은봉으로 크게 밀렸으면 그 다음에 밀리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? 자 밀리지 않고 다시 반등 그러면서 왔다갔다. 오늘도 왔다갔다 했거든요. 분봉을 보시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. 이렇게 왔다갔다.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요. 자 옵션 만기일 5일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박스 꺼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등락을 반복을 하게 되면 옵션 매수자들은 프리미엄이 다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. 자 그 부분은 주식기초강의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 투자금이 많은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자금이 작기 때문에 정거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매도는 그래서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 콜옵션 푸드옵션 매수자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횡보시켜버리면 프리미엄이 다 녹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선물의 투자자 당일별 주의로 보시면 그렇거든요. 이렇게 하방으로 밀었다가 다시 당겨 올리고 왔다갔다 하는 거 보고 제가 점심 인근에서 자 오늘 크게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후에는 일정에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상승으로 마감했죠. 틀리지 않았습니다. 아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? 잠깐만요. 아 아 아 아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? 잠깐만요. 어? 돌리는데 저는요? 아 아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? 잠깐만요. 어? 돌리는데 저는요? 자 새희님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. 저는 잘 들립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어쨌든 어 저는 잘 들리니까 일단 방송 진행해보죠. 음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십시오. 지금 마이크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새희님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십시오. 자 그래서 채팅방에서 제가 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 오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순매수로 돌아서 확인했거든요. 자 그래서 오늘 괜찮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아 괜찮게 양호하게 그냥 끝났습니다. 자 그렇게 아 장중 판단할 때 닥터 케이가 제시하는 루틴대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잡히는지 그리고 선물은 외국계가 환매수 내지는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콜옵션 푸드옵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봉을 체크하면서 아 아 이렇게 자 지지선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시장판단 하시면 되겠죠. 자 오늘 코스닥은 아 여기 저항권에서 강하게 돌파 못하고 일단 또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죠. 예 들린다고 하시네요. 예 그래서 분봉매매도 궁금해 하셨는데 분봉매매 주식기초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차근차근하게 또 설명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가장 좋았던 것은 외국인이 이렇게 환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니 지금 몇 계약입니까 거의 12,000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12,000 계약이면 금액으로 바꿔보면 자 6,000억 7,000억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매수해 준 것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 전희도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크게 빼고 싶은 생각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석도 주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하락 매도세 짭업이 있었는데 거의 많이 줄여냈구요 그쵸? 자 그래서 거의 브로스권에서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우려할 정도 아니었고 자 오늘 코스닥도 매도세에서 거의 보악권으로 돌려낸 그런 하루니까 좀 쉬어가기다. 자 또 그리고 옵션 선물 만기일 대비해서 프리미엄 빼는 작업들 좀 했다 횡보하면서 그렇게 저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업종비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표주들 상승했구요. 코스닥 IT도 오늘 강세입니다. 자 그리고 반도체는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도 있고 자 조선주도 관리고 있습니다. 조선기자재 대체적으로 상승이구요. 자 건설주 오늘 강세네요 그죠? 기계도 강세 자 철강도 강세 자동차 오늘 씌워주고 자 유통 내수도 비교적 강세 정권주도 강세 오늘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입니다. 그쵸?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핵심 종목만 간단히 체크합니다. 삼성전자 5만 천원에 매수 가능하다 한 부분 유효하구요. 아직도 추세 좋게 가고 있고 자 오늘도 매수세 외국계에 잡혔습니다. 자 외국계에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쫄 필요없이 매수같이 하면 된다 말씀드렸고 자 지금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자 여기 20일 이평선 지지권에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닥터케인은 좀 더 늘려주면 접근하자 했으니 뭐 이거는 크게 어... 말씀드릴건 없습니다. 여전히 추세 강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아 괜찮아 보이고 자 신세계 아 여기 인근에서 20일 가스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호텔실라 마찬가지고요. 고점 부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. 네스주 오늘 좋다 그랬습니다. 아모레퍼스픽 재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양 만들어놨구요. 자 그리고 어저께 종목상담 카카오 아 그래도 강한 반등세 나와서 아 다행이네요. 그죠? 자 이제는 한단계 여기서 이제 저항을 잘 뚫는다면 12만원권에 아 저항세를 저항권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 건설주 강하게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. 현대건설 그래서 샀다가 밀리는거 보고 던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등하는거 보고 아까워하시면 안됩니다. 잘하셨습니다. 그게 정석이거든요. 다만 요렇게 한 6만 4천 950원 까지는 조금 버틸만 했는데 어 그러니까 뭐 잘못한건 아닙니다. 이렇게 올라가서 밑으로 푹 빠졌으면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죠? 그래서 위험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잘못한거 아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LG전자도 어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. 자 그동안에 아 음 좀 주춤했던 중장기 종목들 삼성화재 이 보십시오. 뭐 월봉 기준으로 해서 중장기는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점권력에 돌파된 자 이 고점 부위 고 여기서 계속 지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단번에 또 반등 시도 나오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아 삼성화재도 중장기로는 절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LG화학 어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 반등세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이게 신호탄이겠죠. 그죠? 순환매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자 셀트리온 아 아 27만원대는 강한 저항대다 했는데 아 십 십살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가장 포인트는 외국인 매수세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 코스닥 관심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죠? 여기서 대박 날랐죠? 모양 만들어가고 있다 했습니다. 자 전일 그대로 있는 종목들입니다. 자 오늘 6.78% 날랐습니다. 코스닥 오늘 별로였는데 그죠? 자 여기도 2% 날라갔죠? 자 여기 계속 신고 갖고 오늘 가고 있죠? 리노 이것도 올라가고 있죠? 닥터케이어 마련 오늘 앞에 24 이거는 좀 낙폭 있네요. 근데 뭐 여기서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반드시 차익실현 하셨어야 된다. 절반 이상 해야 됐었다.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휴일이 어 이번주에도 내일 있고 그 다음 다음주에도 하루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음 만기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아 당일날 빼고 나면 이제 4일 남았는데요. 아 기관외국인 아 포지션 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변동성 나올 수 있다. 그런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.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럼 잠깐 아 미국 다우선물 한번 볼까요? 플러스 0.20% 상승 시도 나오고 있죠? 여기 이평선 20일 밑에 깔아놓고 자 여기 121선 빼고 다 깔아놨기 때문에 상승 시도 충분히 나오고 25,000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다. 나스닥도 플러스 0.33% 상승이죠. 정고점대 돌파 시도 곧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골드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골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펀드들이 주가 지수가 좀 하락이 예상되거나 좀 위험이 예상될 때는 안전자산 골드나 비교적 안전자산이죠. 채권이 이런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추세가 깨지면서 밑으로 좀 처질 모양이 있는 걸 보고 닥터케이는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죠. 오일도 밑으로 폭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 매치되는 거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도 상당히 최근에도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분들 공부 계속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닥터케이가 전일에도 제시했던 내용들 있는데 한 종목 있네요. 현대차도 접근했었죠. 현대차 한번 봅시다. 자 14만 3천원인데 밑꼬리 달았고 선생님 14만원에 대놓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? 현대차 매수됐습니까? 매수됐는지 빨리 알려주십시오. 자 14만 3천원에 한번 매수하고 여기 밀릴 수 있기 때문에 14만원에 대놓아라고 말씀드렸고 대놨다고 했는데 아마 체결된 거 같은데 체결 여부 빨리 말씀하십시오. 야 14만 500원 찍은 거 보니까 체결 안 된 거 같은데 맞죠? 체결 안 됐네요. 그죠? 저점이 14만 500원이네요. 아이고 아까워라. 딱 체결되고 올라가면 딱 좋은데 그런 식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여기서 한번 사고 밀려도 여기인거는 지지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사겠다. 자 미리 미리 아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아 하시면 되겠죠. 자 여기가 좀 지지권이니까 500원 차이니까 물론 뭐 지나가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 14만 500원 그냥 14만 체결 대기해 놓은 거 그냥 빼버리고 14만 500원 그냥 따라갔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자 다음에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30분봉이 돌려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기 이평선 돌려냈기 때문에 지지권이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인거 딱 오고 난 다음에 반등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살 수 있는 모양이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분봉 매매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. 5분봉과 30분봉 여기 지지권이잖아요. 5분봉에 240의 지지권이요. 자 아까 고민하셨다. 예 그렇습니다.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치 쌓다보면 이거를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는 아 14만원인지 나중에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경험치 쌓아 가십시오. 자 기회는 또 줍니다. 내일 뭐 상승할 수도 있구요. 기다렸다가 또 눌림목 줄 때 또 매수해도 되니까 자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대신에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셨다 했죠. 자 그건 성공했잖아요. 그죠? 자 그래서 전략대로 잘 해 나가시고 계신다. 다만 닥터케이가 제시한 것보다는 조금 위에 잡긴 했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아 5만원 정도에 말씀드렸는데 약간 5만원 보다는 좀 위에 잡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했네요. 그죠? 자 긴 추세를 볼 때 여기 일봉상 지지권이고 5만4천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만4천원 이상은 아닙니다. 5만3천원에서 5만4천원 목표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도 뭐 유효했다. 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휴일이니까요. 여러분들 아 오늘 저녁에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? 닥터케이가 분석해놓은 내용들 쭉 올려져 있으니까요. 제가 마치면서 주식기초강의와 오늘의 주식시황 올려놓을 테니까요.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쭉 그동안 분석한게 맞는 확률이 높은지 틀린게 많은지 검증해보시고 아 맞는 확률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이 드시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어 공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주위 분들에게 주식 관심 이상 하시는 분들 아 계신다면 SNS로 추천도 하시고요. 자 구독 아직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. 자 구독 반드시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방송할때 알림도 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추가로 제가 열정 보이시는 분들 같이 채팅방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발은 하지 않습니다.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 후에 저는 초대를 하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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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